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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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드카페 다녀오겠습니다. 간만이죠? 뭔가... 왜 이렇게 낯설지? 왜 낯가리는 거지? 아무튼 갔다 오겠습니다. 세븐티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살짝 슈퍼요. 어... 잠시만요. 살짝 슈퍼가 어떤 게 좋을까요? 뭐랄까... 케이팝에... 정말... 신이 있다면... 진짜... 우리가 신이 아닐까요? 이런 느낌... 아니 말을 참 잘한다. 그러니까 잘 이겨냈어요.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세븐틴. 감사합니다. 살짝 찍고 있었어. 너만 드림도 쉽게 나오는데? 어디 공연 괜찮니? 뭐예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한 명씩 들어와. 정정만하다. 귀엽다. 갔다 올게요. 캐럿들 좋아해. 캐럿들!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이 상은... 저희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쿱스야! 상 받았다! 감사합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세븐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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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정신없어요. aram succeeded. nom. 세븐틴엘. 세븐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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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세상인데요 이상을 여러분들 microphones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멤버 쿱스형에게 참고했던 곡을 전달하고 싶고요 멤버들이 땀물을 정말 많이 흔들고 있는데 저희는 항상 세련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무대와 최고의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세련된 세븐틴 촬영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올해 아티스트상과 대상을 받았는데요 진짜 대상이라는 상이 정말 큰 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담감이라면 부담감,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남은 저희 앨범도 열심히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상에 왔게끔 대상 가수로서의 대단한 무대를 되게 많이 보여줍시다 예, 좋습니다 대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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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